안녕하세요. 새해 맞이 35% 할인 행사를 1월 1일부터 진행했었는데요. 결제 문제가 있어서 설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느라 2주 정도 걸렸는데요. 어제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는 것을 당구박사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당구박사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결제하는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할인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 동안만 진행하는데요. 정가 15,500원에서 45% 할인된 지난번보다 10% 더 할인해서 8,5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당구박사 유튜브 채널과 당구박사 사이트 회원 여러분들께만 알려드리는 소식이 오니 이번 기회를 꼭 이용하셔서 당구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